제가 턴 하겠습니다 이번 턴 헐 재수없어 이런게 게임의 명예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레드 바로 실패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나이스 마이턴 턴 티비 광고 광고할때 없잖아요 바로 그냥 주유소 원래 주유소가 최강입니다 아시죠 주유소가 제일 많이 알바는 힘들지만 주유소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찜질방 좋죠 찜질방 에이 누가 요즘 찜질방 간다고 보이십니까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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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승희가 광고하는거 안봤어요 아 봤어요 더블 두번 어 아주 은행까지 세웠습니다 난리났어요 은행에 카드에 그냥 끝이죠 이동통신 님들 휴대폰 어 제가 다 만듭니다 님 근데 거지에요 이제 돈없어요 마이턴 아니면 절대 안맞아요 짱맞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10 저 코엑스 보이십니까 에? 코엑스가 뭐하는데죠 코엑스 짱좋죠 저건 남이 밟아도 가져갈 수 없는 땅이죠 빨간떡 10 아 봤습니까 이렇게 삥을 뜯어가는거죠 그렇죠 이렇게 삥을 뜯어가는겁니다 그렇죠 하품 보셨습니까 아 요즘 누가 비행기 탑니까 와 님 아 해외 못가보셨구나 잘 보세요 잘 뜹니다 어 존넘 아 죄송해요 하나야 화가 날뻔했네요 헐 뭡니까 저거 완전 좋았다고 아 중고쯤 뭐냐 그냥 바로 인수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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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 어 솔직하게 제가 탐나는 곳은 게임 게임에다가 요즘에 잡혼나는 이 사람들 내꺼 다 가져가시네 예 어 회사를 인수당했어 어 돈이 진짜 많으시네 돈이 진짜 많으시네 사옥 사옥 막 사옥 건설해버렸데요 막 와 씨 짜장면집 사옥 건설해서 어디다 쓰려고 치 좀 깨 치 필요가 없지 네 저 시청자분들이랑 하고 있어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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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죽을라 그러죠 저 파산할거 같은데요 마트 좋았어 왜요 네 저 28만원 있는데 한번만 걸려주시면 안될까요 여러분들 오 테헤란노 좋지 여기 강남이죠 테헤란노 강남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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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세요 레드레드 레드 아 레드라고 레드요 레드요 레드 이번에 레드 진짜 레드 세건 맞습니까 전 보상받겠습니다 야 6천만원 302만원 왜그래요 사람이 구차하게 막 저 원래 구차한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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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러분들 한번만 걸려주실래요? 제 땅에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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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싫어요 병원 거기가 무인도 같은 곳이죠 안드로메가 네 그렇죠 전 여기 그냥 조용히 있을라구요 중국집으로 가시죠 중국집으로 가시라니까요 자동차 갈도록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로속길 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넘깁니까 이거 이거 그냥 카만히 냅두면 카만히 있습니까 카만히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손님께서 제 땅을 밟아주실거 아니 아니네요 뭐라는거야 아 왜 나오냐 뭐여 저사람꺼야죠 짜장면집 그래야죠 망해버려라 중국집 배달 오토바이 반란 일으켜버려라 맞아맞아 그냥 막 짜장면에 침 뱉고 해가지고 망해버려라 짜장짜장 아니 저 돈 좀 있네요 이제 내꺼 팔렸나요 지금 내꺼 샀나요 저분 파산되라 파산 아씨 뭐하십니까 기껏 내가 좀 가격 좀 떨어놨더만 티비 광고 한번 해야죠 어디하실라고 하실데가 없어보이는데 아닙니다 이동통신 니가 그렇게 저보고 밟아달라는 뜻인거 같아요 그렇죠 곧 나이스 자동차 나이스 자동차 자 꼭 할거야 뿅 잘 보세요 니꺼 다 파산시켜버립니다 내가 여기 인사할게요 인수당했어요 인수당했어요 제가 다시 찾아오죠 내가 가져가겠다 저 사람 파산하겠는데 맞습니까 저분 지금 멘탈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네요 무너져가고 있다고요 예예 회사 매각하시고요 네 네 또 사나와가지고 또 저기 이동통신 한번 걸리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까전에 하시던거 그런거 하시면 되겠네요 어 중국집 내가 사야지 그렇죠 백화점 보이십니까 제가 막 샤넬 막 이런거 다 사겠습니다 왜 나 돈이 왜 이거밖에 없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격카드 공격카드 상대도시를 무료로 인쇄 랜드마크 건설 아 그러면 뭐 안해요 어 뭐야 왜 안돼 왜 안돼 어떻게 쓰는거에요 님 마트 테러할라 그랬는데 마트 안되던가요 마트 안되던가요 아니 누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7 어떻게 쓰는거에요 아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뭐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저런거 와 이거 밟으면 끝장나네요 2730만이래요 밟아주세요 아 저기요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으아 저기요 으아 너무하네 나이스 신이 난다 신이 나요 와 밟으면 망한다고 말해드렸네 저는 그런 말만 하면 그냥 망하네요 멋있는 분이시네 실패 아이 저거 네마이트 그러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아니 다깝네 유일하게 믿을 곳이 저기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출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지 10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세요 갈만한 곳이 없으니까 가서 회사를 선택하세요 사업을 건설했어요 아 홈플러스 같다 어 야 나 오늘 쩐다 제대로 막 바로바로 딱 밟을 곳에 딱딱 지정해주네 6 2060만원이 뭡니까 지금 네 몰라요 지금 뭐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쩌는거 같아요 오늘 멋있는데 레스토랑도 사네 다 사네요 그냥 여기는 다 사시죠 여기는 다 사시죠 부럽죠 딱 다 사시죠 이런 여자한테 장가가셔야지 오 감히 니가 내 건물을 공격해 이 시키야 저거 곧 파산될거 같은데요 랜드마크 사업 건설 안하세요? 아 건설한거군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저님 한번 걸어다닐 수 없게 무섭게 한번 내가 만들어볼까 길 좀 더블 이 회사를 선택하세요 세비광고 시작 졸을 지금 저기 한번 밟아주시고 저거 인쓰버리죠 쌍꺼 밟아놓고 회사 매각을 하네요 막 십이만원 이 없으셔서 어디로 가시려나 시작으로 가려나 나이스 빠이 야 3,500만원 벌었어요 무료 충전 좀 해가지고 올게요 무료 충전 받아야 되네요